이중은 사라지나봐 그 말을 이전해 버렸어 끝났던 그 말을 우리를 가져 버렸어 어쩌면 아무런 약전도 없을 이러면 충분해야 할까 서로 아플까 봐 생각했지만 이랬던 기억마저도 사랑은 사라지나봐 어쩌면 아무리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했어요 안 나와 멍청 생각하는 것도 젊은 것 같은 이야기도 지금 지난 시간에 왼발을 원하고 끝이 났어요 왼발을 다시 내려오는 길 2 왼쪽 어깨와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틀면서 손이 올라갈게 3 and, 4 and, 왼쪽이 anything 되세요. 발을 갖고 오셔서 6 and, 왼손 놓고 왼쪽 발가락을 세우세요. 6, 자, 오른 발끼도 손에 안으로도 우리 실제에 있냐. and, 7, 그 다음 이쪽에 2, 8에 발을 놓치고요. and, 손을 놓으셨어요. 자, 1, 그럼 한번 깨끗이 놓고 올라오세요. 1 and, 무릎끝, 쓰라솔 올라가세요. and, two, three,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부터 능형근, 그 다음에 실거는 쪽까지 둥복까지 벗어 받아 놓으세요. three, 그 다음에 four는 뒤로 가세요. four, and, 다시 이번에는 앞으로 오세요. five, six and up, 세, 손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세. 그 다음 전쪽으로 돌아가세요. foot, a, a, 이 모습으로 터치놔야 돼요. seven, eight, 이렇게 터치놔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자, 시선을 정면으로 보면서, one, 그 다음에 우리 실제 왼발에, two, and, three, four, and up. 그러면 오른발이 나갈 거예요. and, 어, 손바닥 놨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왼발 나가면 오른손이 길게 나가요. five, 쓰게, 그럼 왼발 누르고, 여러분들의 골반을 드세요. seven, and, seven, 오른발 랭링 하시고, 골반을 드셔야 돼요. and seven, and eight, 오른손으로 돌아가세요. and, one, two, three. 자, 이 상태에서 four 그러면 왼쪽으로 무게 조심해주시고, 시선을 저쪽으로 보실 거예요. four, 자, develop the beat을 끄실 거예요. F, Spirituality, okay, right, zero, straight, pass. and, three, seven. and, other way, one, three, four, and zero,玉 bund을 봉으세요. and, one, six, all, five, three, and zero, and na, ten, and ten, more by the eight. and, one and round are over, one, new, head and线О, and E P. and then, and ten, and coach, one, one, two, three, four, and the ninet Tempo. 아멘